하하하하하하 난 이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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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키스! 이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토, 재원 자 이마 어토, 재원 저는 이거 해보고 싶은 멤버가 있어요 우리의 청년 저는 디오씨와 하겠습니다 동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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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이렇게 하고 봐야되는거죠? 왜 디오씨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? 액션 여러분들께서 디오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싶어가지고 아 진쇼의 이런 不同의 면모 아니에요 입술이랑 입술이랑 뽀뽀하는거 아니에요? 이마 키스는 중요한데 누가 하냐 누가 받느냐인데 제가 받을게요 받을거에요? 하하하하 야 뽀뽀라는거에요? 아니 뭐한거에요? 아니예요 할 꺼에요? sem 받을꺼에요 원래 이마 키스가 이런 게 아니지만 이마 키스잖아요 어토, 재원 글씨가 안 보이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서 이마 키스를 해 주시면 아 coul 아직 아직 아니에요 자,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로 잡습니다. 그래서 또 똑같이 화면에 잡혀신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! 디오 이마가 잘 보이니까 백현 씨가 하는 것도 나쁘죠. 제가 해요? 디오 이마가 잘 보여서. 아, 디오가 한대요. 디오가 하고 싶대요. 디오가 한대요. 하는 거 보고 싶어. 자, 어떻게 여러분들 디오가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딱밤 때리는 것 같은데요? 세트 벤. 벤. 자, 백현 씨 맞는 거 아니에요. 무서워하지 마요. 아, 무서워요. 딱밤 맞는 거 아니에요. 자, 여러분들. 하세요. 하세요. 쏘세요. 자,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.